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세계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이번에 롯데그룹 공개체험에 합격하게 된 조유당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트러스트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장기 취준을 하다보니까 혼자 해보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들을 같이 배웠어요? 하면서 특히 도움이 많이 됐던 점은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자소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제 것만 보니까 눈이 익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첨삭을 해주니까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면접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리고 혹시 합격한 소감 잠깐 말씀해주신다면 네. 좀 오랫동안 취준을 하다가 이번에 합격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좋고 편한 것 같아요. 네. 매일 어디 가신다면서요? 네. 매일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힘겹게 취업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간단하게 합격자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쉽지가 않고 되게 힘든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60원 응구 중에 어디에 있는 자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좀 멘탈을 좀 강하게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잘 성장하시고 또 같이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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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